슬래시 사진 등호 고준의 인스타그램 배우 고준이가 드라마 빙의 포스터를 공개했다. 고준이는 1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빙의 2019년 2월 13일 OCN 첫 방송 고준의 대시 홍서정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 사진은 OCN 드라마 공식 인스타그램에 게재된 빙의 캐릭터 포스터다. 캐릭터 포스터 속 고준이는 단발머리를 하고 있었다. 강렬한 눈빛과 시크한 매력으로 시선을 모았다. 네티즌들은 오랜만에 출연하는 드라마 기대되어 무조건 볼게요 사랑해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고준이는 케이블 채널 OCN 수목 드라마 빙의의 출연회에 송새벽과 호흡을 맞춘다. 빙의는 영이 맑은 불량 형사 강필성, 송새벽 분, 과강한 영적 기운을 가진 영매 홍서정, 고준의 분, 이 사람의 몸에 빙의의 범죄를 저지르는 사악한 영혼을 쫓는 영혼 추적 스릴러 드라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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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